그리고 나서 갑자기 닫혔는데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설마 여기 열려있어서 그런 건가 이거 지금 작동은 들고 있는데 진짜 겁나 힘이에요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시다 아 연두운전 자동으로 1층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만 지하일지인 것 같아요 17층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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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엄청 깨끗해요 엄청 좋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반점이라고 치면 문이 여기만 있어 그 말곤 없네요 아 맞다 그리고 1층에 오면 닫힌 게 아니에요 우지테크 특성만 변경은 모르겠는데 2층에서는 아니라고 닫힌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